오늘은 떨어졌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. 증시 과열 여부를 알아보는 유명한 지표로 버핏지수라는 게 있는데요. 국가경제 규모인 국내 총생산 GDP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건데 최근 이 지수가 계속 과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증시 정말로 과열 상태일까요? 계속해서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해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명목 GDP가 0% 부근에서 움직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경제 규모가 거의 그대로였다는 건데 지난해 코스피는 30% 넘게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초 90% 수준이었던 버핏지수는 8월에 100%를 넘어섰고 최근 6월에 1년속 130%를 넘겼습니다. 증시가 과열됐다고 보는 100%를 한참 넘긴 겁니다.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현 증시가 과열인 게 분명하지만 버핏지수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증권업계도 대부분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. 전문가들은 1분기까지는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후 금리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.